자 일반어의 비교적권 자료와 지도공지에 몰리면 되는 것입니다. 권정찬 부장님. 아 권정찬. 권정찬이 아니라 권정찬 부장님. 권정찬. 권정찬. 내가 너무나 비교적입니다. 권정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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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정. 권정. 재환업무는 관리자들이 아닌 단지 업무적으로 경력이 조금 많은 석배일 분야. 단지 업무적으로 경험을 문제 좀 해봤다는 산빌일 분야. 단지 업무적으로 경험을 시켰습니다. 관리자하고 싸움을 하죠. 로직 싸움을 하죠. 그런데 누가 이겨요? 누가 이기는 거야? 관리자. 관리자고. 내가 너보다 계급짱이 없거든. 이렇게 해가지고 로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로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계급짱이 더 높거든. 부하적으로 열받아서 뒤쳐나갔대. 자 법치에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